안녕하십니까 아저티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새로운 에어소프트건 관련 제품을 하나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지금 제 앞에 있죠 바로 이 제품 탄창 이에요 어떤 탄창일까요 바로 마루이 mws 가스 라이풀용 피맥 탄창 입니다 음 지금 가지고 있는 제품은 건스 모디파이 사에서 출시한 mws 피맥 에보 탄창 이라는 제품이에요 가스 라이풀용 옵션 탄창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국내는 아티산 인더스트리에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해외 같은 경우는 뭐 레드울프 라든지 wgc 또는 뭐 홍콩에 있는 여러 샵에서 온라인으로 직구가 가능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뭐 국내든 해외든 제품들이 거의 품절이 난 상태라서 당장은 음 구하려면은 뭐 중고로 밖에 구할 수 없는 제품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제품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건스모디파이에서 나오는 이 에보 이름이 이제 evo 라고 되어있더라구요 evo mws 피맥 탄창 피맥 탄창 말 그대로 이 그 이런 와플 형태 요기 보이는 이런 와플 형태를 가지고 있고 외형은 순정 mws 탄창에 비해서 가벼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순정 탄창 같은 경우는 요렇게 알루미늄 재질 아주 묵직한 샛덩이처럼 되어 있지만 이 제품은 상당히 가볍고 이렇게 외형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내부에 가스가 삽입되는 탱크는 알루미늄으로 강한 강한 재질로 되어 있겠죠 그런 식으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외부에 이 피맥이라는 뭐 3d 이런 여러가지 각인들이 있습니다 각인들 아마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 것 같아요 맥풀에서 받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중국이 라이센스 개념이 없는 나라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게 맥풀에 정확한 라이센스를 받은 건지 피맥 이 로고를 써도 되는 이런 라이센스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각인은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반대쪽에도 5.56mm 이런 식으로 각인은 잘 되어 있고요 해외 판매가 기준으로 판매를 금액을 보면은 한 58달러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직구를 할 경우에 대략 한 10만원 정도 선에서 직구가 가능하고 국내에서 판매했던 금액은 10만 6천원 택배기 포함하면 한 11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는 한 15,000원에서 맥스 한 2만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해외에서 직구를 하게 되면은 배송비가 또 한 20달러 붙죠 싸게는 한 10만 달러 붙기도 한데 보통 빨리 받으려면은 EMS로 하면 한 20달러 정도 붙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치면 환율이 요즘 많이 올라가지고 10만원대 근접한 가격으로 직구를 해야 되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게 어느 쪽에서 구매를 하는 게 맞는다 라고 생각은 소비자분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외형 생김새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각인들은 잘 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 특이한 점이 이 하부 플레이트를 이런 식으로 눌러서 이렇게 열게 되면은 이 부분을 밀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안에 있는 탄창의 내부를 밖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비비탄을 넣을 수 있는 홈이 보이는데 여기에 비비탄을 삽입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뒤쪽에 가스를 넣을 수 있는 이 밸브가 보이고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옆면에 이런 식으로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온도 스티커라고 하는 건데 가스 탄창의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게 돼요 지금은 20%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내가 어느 정도 가스 탄창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적당한 온도인지 아닌지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으로 이렇게 대고 있으면은 떼고 나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어요 잠깐 떼고 붙이고 했는데 24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비탄을 삽입은 이 부분을 통해서 비비탄을 삽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비비탄을 삽입을 해보니까 문제가 이 립이 닫을 때 비비탄이 다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비비탄을 넣는 것은 조금 불가능이지 않을까 비비탄을 넣는 것은 좀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되는데 이런 구조가 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조사의 다른 의도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탄창에 가스를 주입하는 부분이 아래쪽에 있지 않고 바로 뒤쪽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GHK 탄창들이 뒤쪽에 달려 있죠 바로 이 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가스를 주입할 수 있는 밸브가 달려 있는데 이 건스모디파이사의 피맥 탄창은 뒤쪽에 밸브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HPA 세팅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해요 밑에다가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그런 점도 있고요 윗에 보이는 이 상부 부분들은 마루이 MWS 순정 왜냐하면 같은 총에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이 밸브 우리가 행하가 때리는 이 밸브의 생김새는 살짝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기존에 마루이 MWS 순정 탄창보다 작동성을 조금 더 원활하고 좋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상부에 가스가 토출되는 부분이나 비비립 부분도 상당히 똑같이 생겼지만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총 3가지 색깔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파란색 그리고 까만색 그리고 탄색 그리고 박스를 보면은 그 NM이라는 이런 색깔의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제품 NM 뭐 네이비? 네이비 뭐 뭔가? 아무튼 NM이라는 색상은 출시를 안 한 것 같아 해외에서 출시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박스에만 각인이 디자인이 저렇게 되어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색상은 블랙 탄색 파란 색깔로 나오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좀 파란색을 구매를 했습니다 블랙도 이쁘고 탄색도 이쁘지만 뭔가 이 파란색 탄창이 저는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파란색 탄창을 구매를 했고 이 탄창 같은 경우는 마루이 MWS 순정 탄창과 동일하게 총 35발이 들어갑니다 비비탄은 35발이 들어가고 무게 역시 상당히 가볍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건스모디파이 탄창을 지금 가스가 완전히 다 비어있죠 비어있을 때 무게를 재워보면은 337g이 나옵니다 337g이 나오고 가스를 완전히 채우게 되면은 362에서 365g 좀 편차는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로 가스를 찌르냐에 따라서 좀 편차는 있는데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했습니다 보통 비어있을 때 337g 정도 정확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가스를 채우게 되면은 362에서 365g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탄창 같은 경우는 가스가 대략 한 25g에서 28g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정 탄창도 비교해야 되겠죠 순정 탄창은 이 가스가 완전히 비어있을 때 순정 무게가 475g입니다 이 피맥 탄창보다 좀 무겁죠 무겁고 가스를 가득 채우게 되면은 478에서 482g 정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가스가 들어가는 양은 이 건스모디파이에 있는 이 피맥 탄창보다 아주 소량 작게 들어가요 한 21g에서 한 23g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가스만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탄창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 격발 테스트 비비탄을 넣고 발사를 했을 때 이 건스모디파이 탄창 같은 경우는 130발 정도 유효격발이 되었고요 마루이 MWS 탄창 같은 경우는 100발에서 110발 정도가 넘어가니까 이제 가스가 거의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대략적으로 제가 한 3번 정도 테스트를 했는데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탄사격을 제가 테스트를 했는데 이거는 왜 테스트를 했냐니까 가스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탄을 넣지 않고 연속해서 맵 카운트까지 발사가 되는지 연속해서 쓰게 되면은 탄창의 기화율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건스모디파이 이 탄창 같은 경우는 한 130발 비비탄을 넣었을 때랑 비슷한 수치가 나왔어요 120에서 130발 정도 연속해서 계속 탄이 제가 느끼기로 비비탄이 발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공탄사격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로 적당한 압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던 수치가 120에서 130발 근데 이 마루이 MWS 탄창 같은 경우는 한 80발 정도부터 가스 탄창이 너무 차가워져 가지고 기화율이 뚝 떨어지는 현상을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 피맥 탄창은 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기화율이 더 높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의 수치가 나왔고요 사용했던 가스는 퍼포디노 재팬버전 이 가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용자에 따라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 건스모디파이사에서 나온 MWS용 피맥 탄창을 소개를 시켜드렸고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가스 기화율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격발 테스트는 이 제품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마루이 MWS 제품에 제가 외형 튜닝을 좀 했고 내부는 전부 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작동 테스트는 제가 여러 번 겹쳐 봤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MWS 제품에 장착을 해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다 되었고 마찬가지로 순정은 당연히 다 잘 되겠죠 다만 이런 식으로 MWS 순정 탄창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유낙하가 됩니다 자유낙하가 되는데 지금 이 피맥 탄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뻑뻑합니다 뻑뻑하고 탄창 릴로드 버튼을 눌렀을 때 자유낙하가 안 돼요 지금 누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뽑아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눌렀을 때 살짝 튀어나오긴 한데 빠지지가 않아요 마지막에 걸립니다 걸리기 때문에 자유낙하가 안 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갈아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이게 플라스틱 재질이다 보니까 사용하다 보면은 하부 바디가 갈리든 플라스틱이 갈리든 갈려서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 제가 느끼기로 이 정도 느낌이라고 하면은 웬만큼 갈아가지고는 이 자유낙하 세팅을 맞추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제품이 건스모디파이사 제품이잖아요 건스모디파이 마찬가지로 건스모디파이에 컴플리트 킷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컴플리트 킷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낙하는 안 됩니다 마루이 MWS 순정 탄창은 자유낙하가 잘 되지만 조금 뻑뻑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격발 테스트를 했을 때 볼트 스탑이 안 걸리는 문제들이 가끔 발생을 해요 그게 이게 재총 문제인 수도 있으니까 아직까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재총에 볼트 스탑이 걸리는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MWS 순정 탄창의 경우 아직까지 볼트 스탑이 안 걸리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 번 테스트를 많이 거치지는 못했어요 제가 이거 격발 기와율 테스트 한다고 해서 한 20탄창 정도를 테스트로 격발을 했는데 그 경우에 한 두 번 정도 볼트 스탑이 안 걸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은 참고를 하시고 어디까지나 제가 주관적인 테스트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총평이라고 해야 되나요 총평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네요 마루이 MWS용으로 나와 있는 이런 튜닝용 탄창들이 많이 없죠 프로윈이라든지 아니면 몇몇 대사들이 이런 식으로 마루이 MWS 피맥 탄창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게 작동성도 떨어지고 순정 탄창에 비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없어서 많이 사용을 안 하시죠 많이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도 그래요 기존에 나왔던 옵션 탄창들이 순정 탄창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은 성능을 낸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동등한 성능만 내어준다고 하면 가볍고 디자인이 예쁜 이런 피맥 탄창을 많이 선호를 할 텐데 아직까지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잠깐 동안 사용을 했을 때 이 건설 모디파이의 피맥 탄창은 마루이 MWS 탄창과 비교를 했을 때 일단 제가 테스트했을 때 기화율도 조금 더 좋았고 아무래도 가벼우니까 아무래도 작동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렇게 들고 있는 것도 상당히 편했어요 편했고 실제로 격발 테스트 비비탄을 넣고 사격을 했을 때도 이 순정 탄창보다 조금 더 많은 격발수를 보였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개인적인 테스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조금 더 탄창을 구매를 할 수 있을 때 한 두 개 정도 더 구매해서 탄창을 한 다섯 개 정도를 사이클을 돌리면서 사용을 해보고 싶어요 해서 마루이 MWS 탄창보다 성능이 좋다라고 하면 저는 이 탄창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 탄창 같은 경우는 11만 원 정도 한다고 했죠 배송비 포함하면은 근데 MWS 순정 탄창은 직후 하면은 7만 원, 8만 원대 국내에도 한 7만 원, 8만 원대 구매가 가능한 몰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한 2만 원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2만 원, 2만 5천 원 정도 나죠 근데 제가 써보니까 이게 너무 가벼워서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건스모디파이사에서 나오는 MWS용 P-Mac 탄창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